지금 아침 7시 4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쌩쌩하게.. 어제 8시 40분이 잤기 때문에 제가 밤낮이 아예 바뀌었어요. 요새 진짜 나쁜 생활습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공부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새벽 6시에 자서 다음날 오후 3시에 일어나고 이랬어요. 근데 너무 나쁜 습관이잖아요. 제가 어제 좀 바빴어가지고 3시간 자고 할아버지 방문 갔다가 뭐 이래저래 난 좀 바쁜 일이 많았어가지고 저녁 8시 45분에 알람을 9시 30분에 맞춰놓고 엄마한테 엄마가 9시 30분에 깨워서 그러고 잤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10시 30분이고 엄마 옆에서 자고 있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또 요리 그리고 자고 있었던 거 같았어요. 그래서 안방 들어가서 다시 잤거든요. 근데 눈에 다시 떴더니 아침 7시 30분인 거야. 엄마가 갑자기 공부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와서? 그래서 어제 공부 하나도 못 잤어요. 어제 공부 하나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잤으니까 패터리는 좀 맞춰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나는 습관 진짜 안 좋은데. 그래서 저 어제도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그저께 뭘 안 먹어가지고. 어제 속도 진짜 안 좋아서. 아휴 너 어디 갔어? 아휴 깜짝이야. 엄마. 여기 집에서 좀 더 먹어. 편집할 때는 기존의 펜촉을 사용하고. 왜냐면 편집할 때는 이런 부드러운 걸 껴줘야. 훨씬 편집이 빨리빨리 되고 이제 됐는데. 좀 딱딱한 거 소리 많이 나는 느낌에는. 편집할 때 거슬리고. 소음 갖고. 펜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서. 공부할 때랑 편집할 때 펜촉은 이렇게 다 꺾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파는 거 지금 한번 쭉 다 돌렸고. 지금 제일 자신 있는 게 법규거든요. 법규 진짜 자신 있어요. 법규는 풀어도 풀어도. 너무 자신 있는데? 이런 마음가짐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까먹까먹겠죠. 근데 저는 법규는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하기 싫어. 아니 제일 하기 싫어. 건강보험법. 건강보험법이 제일 오려나. 어쨌든 법규는 하다 보니 재밌고. 그래서 한번 다 돌려서. 이제 성인감학에 제가 너무 약해가지고. 성인감학이. 성락의 왕이라고 불린단 말이죠. 총 8과목하고 295문제였거든요. 전체에서 17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고. 한 과목당 40%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에요. 40% 이상은 무조건 맞아요. 꽉 나네요. 근데 그 총점이 저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다 35문제. 뭐 법규 20문제 이러는데. 성인감학만 70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성인감학에서 많이 와잖아요. 그 177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감학에 너무너무 약해서. 성인감학에 너무 걱정돼서. 성인감학을 유학집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합니다. 애초에 저번에 파는 거 풀었을 때도. 성인감학 유학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무작정 문제부터 풀어가지고. 더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인감학만 5단 매트를. 아니 여성감학도 했지만. 어쨌든 성인감학을 제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적는 것들은. 그냥 중요한 요점. 제가 그냥 틀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적는 거거든요. 얘가 진짜. 파란봉. 성간우란봉. 성간우란봉. 요약집 한 번 보고. 얘 한 번 보고. 이제 바빈도 문제 풀어보려고. 할 수 있어. 다른 거.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진짜. 안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치. 안 한 번 더. 그치. 안 한 번 더. 공부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랜만에. 불닭. 가져왔어요. 불닭 위에. 먹고 남은 오리고기도 넣어줬습니다. 물. 그냥. 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줌마 그냥스는 우리도 코코 나건 면나 줄넘 샤워 이렇게 두 장 남았다는 건가? 진짜 덕지덕지 붙였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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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회전 역시나 워낙 역시나 흑인 역시나 흑인 역시나 히스탑 역시나 존중 역시나 택시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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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머니가 보내주신 감태인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굴이랑 감태랑 이것저것 다 보내주셨는데 그 굴로 진짜 비싼 자연산 굴이거든요. 어디서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떡국 해먹었는데 와 완전 술안주인 거예요. 진짜 맛있어서 다음에 또 해먹기로 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싸게 내놨어. 근데 40만원에 내놨으면 아무도 안 샀을걸? 너무 싸게 내놨어. 너무 싸게 내놨어. 너무 싸게 내놨어. 진짜 싸게 내놨어. 딱 거리고. 너무 싸게 내놨어. 너무 싸게 내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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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프라조르 위산분비업체제. 오메 위산이 안 나오네. 이렇게 외워야겠다. 오메프라조. 오메 위산이 안 나오네. 다빈노가 144페이지까지가 성인이어서 오늘 한 60? 60, 70페이지까지 풀고 일찍 자고 일찍도 아니다. 지금 벌써 12시다. 그 다음에 자고 내일 일어나서 나머지 성인 더 풀고 성인 한 번 더 공부하고 아 그럴 거예요. 성인이 지금 제일 문제야. 지금 성인 너무 걱정돼요. 어떡하죠? 근데 이렇게 성인만 파면 이렇게 성인만 파면 또 여성, 아동 이런 것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지. 일단 내일까지는 다빈도 성인은 다 끝내야겠어요. 화이팅! 꼬리. 담근 패드 진짜 오랜만이다. 그냥 완벽하게 이겐 좀 짜란다. 정보قي. Gods lip. syntax. 자고명. 순 MOS. 이렇게. 토론. 젊은. 시립. 시. 여. 시. 삼. 멈어. 시. cut. 거라. 치. ce.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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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갑자기 밤이 됐죠? 지금 9시 반인데요. 아까 마라탕 먹고 배가 안고파서 아직까지 밥 안 먹고 있거든요. 좀 이따 먹으려고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엄마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마라탕 먹고 계속 여성 간호학 풀다가 지금 씻고 왔어요. 여성 간호학은 다 풀었거든요. 여성 간호학은 다 풀었거든요. 다빈도. 근데 여성 간호학은 재밌어요. 틀려도 진짜 많이 안 틀리고 그리고 해설보면 다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외워져서 진짜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재밌어서 금방 풀었어요. 이제 국시까지 디데이 10이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겠죠?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떨어지면 나 국시 떨어지면 나 절 들어갈 거라고. 트트트트. 그랬던 애들이 절대 안 떨어진다고. 떨어질 리가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 팩하고 나가서 커피 사 올 겁니다. 저번에 커피 산다고 나가놓고 딸기릴떼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꼭 커피를 먹고 말겠어. 공부할 때 커피가 땡기는 이유가 물론 이제 잠을 안 자려고 커피를 카페인을 섭취하는 이유도 있지만 저는 안 자려고가 아니라 커피가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 공부할 때 더 집중이 잘 돼요. 평소에 많이 마시드 버릇 안 하니까 내성이 적어가지고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커피가 진짜 땡겨가지고 커피를 꼭 사러 나갈 겁니다. 여기 눈이 갔었지. 여러분 사실 제가 그렇게 잊지 않거든요. 저 아이 기지도 살짝 있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라떼를 샀는데 둘째 라떼가 이렇게 샀기 전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영상이나 사진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 왜 갑자기 이 텀블러가 디저트 39 거거든요. 디저트 39 사장님 갑자기 어 이 텀블러 여기서 사셨냐고 해서 아 맞다 이랬는데 마개 안 줬어요? 이러고 이러고 마개 안 줬어요? 이랬는데 마개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근데 제가 그냥 제가 깜빡하게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안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이 상태로 섞어두시면 조금씩 샌다고 하면서 막 이거를 섞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 안돼 내 사지 내 영사 혼자 속을 열라면서 겉에 표정을 하라고 아 그렇구나 아 막 그래서 아 나 완전 이 역시 아니구나 싶었어요.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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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근데 이걸 잘 묶어야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만 원대였어요. 여러분 너무 예쁜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너무 꽉 묶어놨고 이분을 좀 느슨하게 묶으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다시 묶을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